교회의 근거와 내용 마태복음 16.13-18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은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고백에 의해서 근거하며 고백에 응답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한 고백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토인의 고백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과거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미래에도 세워지는 모든 그리스토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공유하는 모든 그리스토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토 이외에는 다른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스토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권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토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토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 사이에 선택과 순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토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가 부정할 때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세상이 그리스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타인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토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토를 따라서 타인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토는 타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스토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토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토인 것입니다 타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합니다 타자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자가 지는 짐을 대신 지고 그리스토 교회가 예수로부터 받은 짐과 몽예를 그에게 옮겨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타자의 삶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토인을 위한 장소도 아닙니다 타자를 위해서 그리스토가 허락한 현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몽예를 지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는 그리스토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즉 예수가 선 자리에 나도 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기까지 우리도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가 처음부터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의 운명입니다 예수가 아버지가 주시는 운명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과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토인과 교회는 예수가 주시는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을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주님께 한 고백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백에 충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을 실현하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스토께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합시다 결단과 결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과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1. 교회는 타인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교회가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3. 거기까지 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신은 그 고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3. 교회는 타인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